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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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적 있어요? 그림이나 영화 말고 실제 어쩌면 보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지 본 적이 없는 거 믿을 수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천사는 있어 내가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 없지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날개? 무슨 말이야? 트럼프야? 루드? 아닌데 날개 없어서 희망했어? 예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몰라 다 만날 필요도 없고 난 내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응 각자 맡은 일이 있어 나처럼 주로 지상 근무하는 천사들도 있고 천상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 이름은 루카 난 인간 세계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어 난 인간 세계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어 작동 craft 빛 소리 새어날 날이 속 보도불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물 목소리 구춤 소리 시상으로 쏟아지는 음표와 신통 우선지에 담아 노래해 노래해 악마늘 그나노의 성당 정답사고 검푸른 배 위에 감싸인 별자리의 역사 소리도 지생처럼 자랑스러워 지상에서 사라지는 슬픈 눈이 강버스에 담아 그녀와 걸쳐 난 그 음악가를 찾아 그 노래를 찾아 세상을 보던 전선 난 그 음악가를 찾아 그런 조각가를 찾아 세상을 헤매는 전선 시와 소설 속에 그림들 속에 마법의 추억 그 멜로디 속에 세상을 흘리는 시간 시간을 흐르는 사랑 시와 소설 속에 신의 종을 흘리는 예술을 발 찾아 그 찬란한 영원 속에 그 눈물을 들고 어느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림들 난 그 음악가를 찾아 그 노래를 찾아 그림들 그 노래를 찾아 그 노래를 찾아 그 노래를 찾아 그 노래를 찾아 그림들 그 노래를 찾아 그 노래를 찾아 그 노래를 찾아 그 노래를 찾아 그림들 나의 미션은 신에게 선택받은 예술가를 찾아내서 도와주는 거야 어떻게 도와주냐면 마가와라고 부족한 거지 벙큰하지 않게 들려 기도하는 소리 저 바닐라바는 이번에 선택받은 예술가야 이름은 레오나르도 밀라노 1495년 겨울 밤 날개도 없는 천사 추워서 마음이 급격졌어 어딨나 기구를 불빈 화가 어디에 있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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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드디어 바다를 만났지만 도와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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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체크 난 단 한 사람한테만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 자 이제 바다를 만났으니 내 모습을 보여줄 차례야 이 순간이 제일 딸려 떨려 깜짝 놀라겠지 자랑자랑 할렐루야 상대판을 화가여 나를 보라 그 땅바를 화가여 노래는 거야 선생님이 쓰러지셨어 빨리 좀 도와줘 아직은 끝났어 어릴로야 아멘 너를 홈기 위해서 난 맞다 언제나 걷는 백나라 어 그래? 안올래? 알았으니까 다빈치 선생님이 쓰러졌어 빨리 따뜻한 내 옮겨야 돼 넌?!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니야? 나? 난 자꾸 선생님 조수 빨리 저쪽이야 선생님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와도 돼 천사? 루카 고마워 루카 이거 아니야 놀라던지 두려워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의심이라도 해야 내가 준비한 노래 마저 하지 마저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나는 오늘 독립의 안의 도안 쉬린 천연이가 놀라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순종할지도 않고 의심이 많아 주대도 순종한 공감인 지가 아니야 나이거 고지 난 또 문다방을 써 할렐루야 성공하고 싶어서 당장 행복한 차례보다 차라리 뭐야 흥미하자 정신승리 난 천사니까 천사니까 천사는 힘이 세니까 악랄 안쪽 안쪽 안쪽